안 돼 도와줘 살고 싶어 죽도록 살고 싶어 여긴 천국 근데 이 천국 성인만 상체로 지치시라 아니잖아 근데 겁나 시대적 오적인 여긴 대체 한옥마을 근데 그 높은 데서 떨어졌는데 몸이 왜 이렇게 멀쩡해 도대체 얼마나 누워있었길래 아 아 꿈 죽다 살아난 이 와중에도 여자 꿈이라니 근데 이 여자 어디서 봤는데 물캐슨 사람 도 Niks 人 shout myths 사람 봤다 we 빙 시 izza 아냐